현존 최대 우주불꽃놀이의 현장이 최첨단 망원궁에 포착됐습니다. 나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170년 동안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에타카리나이라는 별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에타카리나이는 지구에서 약 7,500광년 떨어진 별인데 진량은 태양의 100에서 150배에 이르고 밝기는 태양의 500만 배 정도입니다. 미항공우주국은 허블의 최첨단 광시야 카메라를 이용해 별 주변에 뜨거운 가스가 만들어내는 붉고 하얗고 푸른 빛을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구팀은 에타카리나이의 대폭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번 관측이 대폭발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